이 영성을 중간에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뭔가 깊은 얘기가 있나 이제 이러고 끝까지 보는데 충격적이죠. 제일 문제예요 그게. 제일 문제. 그게 정의인양 재포장되어서 자유와 공산주의의 싸움을 다시 일으키고 있는 그 상태.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전혀. 자기는 자유문지주의의 정의의 사도. 게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나 봐요. 영성까지 뒤집어쓴 근본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도대체 뭐예요. 천사예요. 악마예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담으로 너무 냄새가 나요. 그런 분들 보면. 치가 떨릴 정도야. 제정신인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문자로 좀 단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자유의 철학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자유라고 하는 게 절대 뭔지 모르는. 그냥 물질력이 노예인. 그냥 여기까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얘기다. 지켜보시면 돼요. 어떻게 포장하는지. 그 결과가 뭔지. 20년 후에 보면 알겠지. 세상 살기 좋아졌는지. 그 사람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지. 그래서 내 생활이 나아졌는지 보시면 될 거예요. 내 생활이 나아졌는지. 물질적인 생활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고 살기는 해줄 수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마음의 빈곤감이라고 하는 거, 공허함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덕틀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저 또한 막 울화가 치밀고 화가 나요. 막 뉴스 볼 때마다. 이건 너무 말도 안 돼. 저거 처군이 없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깨달은 바로는 아무리 물질 세상 안에서 발버둥 쳐. 저한테 무슨 백조가 있다고 해도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그들한테는 휴지 조각이니까. 저한테 금괴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 절반이 있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무슨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이 천명이 나온다고 해도 안 돼. 그때 예수가 지금 나온다고 해도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라는 것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왜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말하는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왜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지 힘들겠지만 얼마나 갑갑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갑갑하고 막 화가 나고 그렇죠. 요새 막 끝까지 막 3차 접종해라 막 이제 4차 접종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아휴 막 제정신인가 싶어요. 쟤네들이 진짜로 나중에 어떻게 책임져서 어떻게 수습하려고 저러는지 굉장히 엄청 수준 높은 얘기를 방금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일시무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천지인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쭉 나가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일시무시 알아서 인제 이 세상 해결 안 된다는 이야기고 지금 이치적으로 얘기하자면 인이 아무리 천지를 조절한다고 해도 이거 해결 방법은 없어요. 없어. 이제는. 없어. 자 그렇다고 음양 음양은 이걸 조금 알아서 올라선다고 해도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국 무국 정도로 우주 섭리를 벗어나는 이치 정도까지 알았다? 아 그래도 약해요. 이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치가 되어야 된다. 그건 곧 무가 된다. 이 자리를 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무슨 표현이 엄청 좋았냐면 어디든 내가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가 딱 되면요. 어디든 점을 찍을 수 있어. 일단 뭐예요. 나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 세상이 풀어진 이치 아카식 연대기 정도 같은 걸 보려면 천지인 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내가 찍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리에서 천지인 무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고 그걸 바라보는 시선 아 그리고 무가 갑자기 개입을 하더니 그것의 작용이었구나. 점을 찍는 거예요. 그건 그 즉시 그 이치의 환각의 자리에서 내가 점을 찍어 놓는 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치 그대로 그 메카리즘 그대로 물질 사정에 확 하고 풀리잖아요. 이치의 음향의 점을 찍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 세상으로 내려왔을 때는 뭐 방편 정도야. 굉장히 수준이 높은 얘기죠. 지금 무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인 얘기가 나올 때는 이제 무주 세상에서 벗어나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까지 내가 무가 되어서 어디든 점을 찍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이죠. 그게 세상. 내가 양쪽에 점을 찍든 음쪽에 점을 찍든 이 사이에 점을 찍든 간에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하고 연관지어서 설명드리자면 물질 세상으로 확 끌고 내려와도 이 이치가 똑같아요. 내가 물질인데 아무리 뭐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 큰 셀프야? 예를 들면 너 뭐 무심해서 나오는 무력이 있어? 뭐 너 좀 깨달았어? 선생님 욕하는 꼴 보니까 너 좀 많이 하나 본데 너 어떻게 사나 보자. 제가 이쪽에 점을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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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랑꼴랑꼴랑 막 뭐라고 하겠지. 내가 이쪽에 딱 점을 찍으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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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슈타이너는 뭐라 그럴까요? 물질 세상 안에서 지지게 복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을 모른다. 그런 의미로 똑같이 선택되는 거죠. 물질의 나는 물질의 나로 사는 건데 사람들은 왜 그걸 보냔 말이에요. 사고는 사고를 위한 대상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죠. 사고는 사고를 위해서 사고가 사고하기 위해서 더 올라가야죠. 그 단계가 있어야지 연계심민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왜 자꾸 여기서 서로를 판단하면서 물질 세상 안에서의 결과감만 가지고 서로 불신하면서 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말씀하신 포인트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표현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주에 닿으면 닿을수록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두 분도 닿으면 닿을수록 여러분들만의 전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 하나하나에서부터 나와요. 하나하나에서부터. 정수로 갈수록 표현이 공통적이게 돼요. 신경 이치는 하나니까. 하나로 비결되잖아요. 정수로 올라갈수록 표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간결해지기 때문에 거의 같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표현.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천차만별적으로 여러분이 80억 개로 벌어져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그런 결과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보값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똑같은 말로 해도 생동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맛보여주시는 게 동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방편으로서는. 지금 이게 뭐예요? 이런 설명 자체가 방편이에요. 별개 방편이 아니라. 어떻게만 물질사상에 뭐를 해볼까? 이런 게 방편이 아니에요. 이런 게 방편이지. 내 깨달음의 암을 침묵의 소리에서 깨고 나와서 실제 음성으로 이렇게 낼 수 있는 것. 내 이치를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방편. 그게 뭐예요? 제가 지금 영안으로 영청을 설명해 본 거예요. 지금. 영안으로 영청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영안, 영청 별개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무가 되어서 점을 어디에 찍든 상관없다. 거기서 이제 표현하자면 제 표현을 빌자면 책임감만 있으면 된다. 책임지면 된다. 영안으로서 영청을 물질사상에서 말해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안이고 영청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고하고 무하고 같다는 게 아니라 무라고 하는 것의 그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용하는 그 역할. 사고라고 하는 게 슈타이너가 그 정도의 역할로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슈타이너는 우리가 무의 어떤 작용이라든가 그 중요한 가치를 보는 것처럼 슈타이너가 사고에 대해서 그 정도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는 진짜 거의 무와 동일하게 음향이 풀어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같이 끌어올려도 되는 이치를 안고 있고 우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뭐 어쨌든 지금 이 문장만 봐도 정말 깜짝깜짝 놀랄 노자예요. 슈타이너는 대단하다. 근데 진짜 자유의 철학 정도는 작품으로서 해설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싶긴 하네. 그다음에 슈타이너의 그 초초반 제가 그게 약간 이것도 애정이 생겨요.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 초반 강의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애정이 막 샘솟아 아 이거 막 더 설명 잘해주고 싶고 그런 게 생겨요. 막 이상하게 내 마음 같으니까 지금 이거 방금 이 구절 같은 경우에는 첨부경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줄줄 설명하고 있을까 얼마나 반가워. 너무 반갑죠. 거의 진짜 거의 단어 조사 뭐 중간에 부사 형용사 이게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그냥 쭉쭉쭉쭉 다 그냥 다 이치야. 다 이치. 거의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쭉 써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것에서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장을 그냥 탁 하고 풀어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냥 몽환가들이나 환상가들이 이런 비슷한 건 써낼 수가 있는데 그것의 힘은 물질력이 없어서 땡이고 그냥 좀비들이 써놓은 거고 이거는 완전 다르죠. 얘기가 정확히 영적사고와 물적사고가 정확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의 글 완벽하게 게다가 무주적 위치에서 관찰자적 시점까지도 넣어놨기 때문에 더 상위 개념이죠. 근데 이제 수준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죠.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구의 자리 설정을 통해서 지금이 중요하고 이거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것까지 만약에 같이 강조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그럼 한 사이클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죠. 완벽하게.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문장 진행의 특성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확실하죠. 그런데 거의 한 바퀴 돈 게 희망을 얘기했잖아요. 희망을. 보통 사람들이 이 얘기 몰라요. 뭔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인지학을 만든 것이고 교육을 한 것이고 그런 얘기 제가 자꾸 드리잖아요. 이런 깨달음에 강력한 토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한 문단으로 슈타이너는 확실히 동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죠. 이 한 문장으로 확실히 슈타이너 자체가 잘 구축된 이 글로서 희망을 얘기해서 우리는 그것의 토대로 확실한 지점 슈타이너는 우주적 시민이 확실하다 라고 하는 설명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얻어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도 이런 문장을 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에 대해서 느낌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이런 게 진짜예요. 이런 게 진짜. 널린 영성가들이 있나 환상을 많이 갖고 있는 무슨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 이런 게 진짜다.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름 어떠한 기승전결. 천보경의 완벽한 이치잖아요. 기승전결이 일시무실 일종무종 육생 중간에 딱 완벽해요. 완벽해요. 그것의 천보경을 모르더라도 그것의 이치가 순서대로 그래서 제가 이렇잖아요. 순서대로 이치가 차명하게 쭉 써놓은 글들이 흐트러짐 없이 쭉쭉쭉쭉쭉 나와야지 그것이 증명이 된다. 뻥으로 영성으로 깨달거나 채널링하는 사람들은 단편단편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창작물로서 무언가 결과값을 내라고 하면 못해요. 절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성이라든가 채널링하는 힘으로 뭐해요. 그냥 현상들만 살살살살 긁어다가 어떻게 잘 살아라 이쁘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거지. 다 함께 안 나오죠. 다 함께. 사상철학 종교의 조합은 뭐가 계속 나올수록 할 수는 있겠으나 본인도 굉장히 갑갑할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신이. 천부경을 무언가 내주고 싶으나 무언가 자기께 돼야지 확실하게 내주죠. 그런데 반증이 뭐냐면요. 그렇게 제대로 천부경을 내줬다 하면요. 거기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막 생겨야 돼요. 그런데 이치를 알아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반증이에요. 진짜 제대로 배웠으면 그리고 뛰쳐나가야 돼. 저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빨리 예를 들면 강의해라. 글 써라. 빨리 여러분들만의 창조력을 가지고 천부경을 해라. 다른 창작물을 만들어내라. 막 이러잖아요. 그게 진짜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제가 제 가르침이 다다. 내 것만 맞다. 이래요. 다 정답이지. 여러분들만의 천부경이 있고 여러분들만의 우주가 있는데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치를 알게 되면